지금 빠진 수업이 있어서 너 이번 주에 싹 다 나오세요 빠진 거 있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D 하고 있어 책이 끝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? 이번 주에 한 번 더 와야 돼요 오케이 한 번 더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세 번 정도는 더 와야 되는데 한 번만은 자 운진 목화 아 운진 목화가 아니지 아직도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D에 7 안 오는 요일날 오세요 먼저 안 오는 요일날에 최빈이 남은 기회 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넷츠 넷츠는 뭐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점심 식자 응 디널 디널? 쓰는 법? D I N E R 오케이 틀렸고요 어 점심 식사가 무슨 디너입니까? 런치죠 어 런치 타임 점심 시간 계속해서 이런데 복원은 안 오겠다고요? 바빠도 할 권 하세요 바빠도 할 권 하세요 계속해서 메이크 메이크 I D I I I I I I I 그쵸 그쵸 생강 아니고요 똥강아찌야 시험지에다 장난처럼 생강에 떠올렸어요 생강은 진저죠 진젤 진저 브레드맨 진저 브레드맨 몰라? 생강빵 진저 브레드 그게 뭐예요? 에이 진저 브레드 몰라요? 예 몰라요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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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요 모를거야 분명히 그게 뭐예요? 진저브레드 이게 진저브레드라고 진저브레드 전 이런거 먹어볼적 없는데요 본적은 있잖아 만화같은데서 아닙니까? 전 만화 안보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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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을 말자 뭘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다 튕겨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샌드밋치즈 샌드밋치즈 S A A D W I C S X 아니요 H E X 오케이 잘했습니다 원래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인데 ES 붙이는거 S를 붙일 때도 있고 ES 붙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어 잘했구요 계속해서 브렉텟 브렉퍼스트 퍼스트요? 브렉퍼스트 샷 브렉퍼스트 어 어 음음음음 B R E A K F A S T 오케이 잘했습니다 브렉퍼스트 계속해서 GREAT GREAT R E A T 계속해서 쿠키 쿠키 C O O K I E 셀 수 있고 이러시면 그냥 쿠키 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런치하고 디너를 헷갈리고 있는 문제가 있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뭘 만들자 그럽니다 Let's make 그 그게 뭐였죠 음 그 음 생각없어 Let's make 디너를 아니고 Let's make 디너를 형제 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디너를 디너를 친구 음 점심시간이다 뭐야 점심시간 무슨 타임 아 아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튕겨내 생각만 하잖아 내가 뭐 얘기하면 내가 뭐 어 생강 니가 생강이라고 적어놨길래 어 생강은 진짜야 생강빵 뭐가 본 적 없어요 어 알겠어 그래 오케이 어 내가 방금도 점심시간이나 할 때 뭐 무슨 타임 했는데 기억이 안 남지 그치 응 응 응 갑자기 그 말하는 게 생각 안 났어요 Let's make lunch 어 어 그래 원래 모르면 갑자기 말하는 게 생각 안 나는 거야 그거 그거 보고 모른다고 하는 거야 어 어 점심 만들자 Let's make lunch Let's make lunch Let's make lunch 오케이 런치하고 디너 구분 못하면 어떡합니까 5학년짜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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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학년이예요 아 미안 그 짜증을 미친 5학년이래 그래서 뭐 하자고 했더니 Make lunch Gre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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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ea Great 하면 되겠죠 Great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Let's make sandwich Let's make sandwiches Let's make sandwiches 샌드위치를 잘 썼죠 Let's make sandwiches 오케이 그 다음 했더니 Great Great idea Great Great. Good. Sounds good Great 오케이 계속해서 Let's make cooki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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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구요 그래서 오늘 다 잘했는데 런치하고 디너 헷갈렸네요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 시간에는 식사에 브랙퍼스트 같은 경우에 잘 기억했고 샌드위치도 잘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하이크구나 뭐하지 아직도 안됐어 저 준비 됐어요 오케이 앉으세요 내가 자리 안 비켜줄거야 여기 앉을건데 뭐에요? 세빈이랑 나랑 그림 그린 것만 있어 자꾸 너 너 너 그 그 카톡 저거 저거 상매? 니가 그린거잖아 내 상매도 내가 그린거야